조명다른거 한번 조명? 음 진짜 깔끔하다 깔끔해 어디 불이 들어와? 아 이거? 아 이거 밤에 낮에? 용도가 뭐에요? 아 강압성 아 비오거나 이럴때 응 네 아 역시 기술이야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비올때 비올때 강압성을 못하잖아 그러면 어두워지면은 불이 켜지게 돼있어 그래서 그때 어두워질 때 강압성을 하라고 음 어우 이거 너무 예쁘다 확실히 관리가 잘 돼있어 음 목요직거 개장통 음 아이고 많이 따셨네 이거 봐 완전 커 그래도 아침이라 조금 덜 뜨겁네요 선풍이 틀어지잖아 네 그래도 더울때 선풍이 바람에만 쓸면은 그럼 요즘 아주 안녕하세요 감독 왔어 감독 아니에요 오 너무 예쁘다 이제 7월 20일까지 소확이면 이제 뭐 이제 시작이네요 그죠 7월 1일 안녕하세요 어디 갔는가 지금 나가는거야 안녕하세요 아니요 이건 딴 분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어 목숨이 맛을 꺼지 응 아 언니 언니 오늘 어디 가시나보다 누가 언니 우리 집사람? 응 집 나갔어 왜 집을 나갔어 아까 집 나간거는 나간거지 어디 가셨는데 집이 없으면 집 나간거지 그렇지 집이 없으면 집 나간거지 맛있게 만들어예요 음~~ 맛있어요 어 많이 열려서 그래 많이 열려서 우리 비타민 한 번 더해요 우리 비타민 한 번 더해요 축축 쳐져가지고 비만 온건 아주 난리난리 음 이뻐 연경을 하나 찍고 블루베리 농장 중 제일 깔끔해 내가 보기에는 여기 깔끔 호박 하시는 거예요? 호박? 야 동순아 언제 가니? 여기는 사과반 여기는 호박밥 요렇게 선별을 했어 문 앞 들어갈꺼 자 여러분 검색이 좀 더 잘가야하는 건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뵙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.